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일리 테마에 현상철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FOMC 이후에 우리 증시는 조금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박스권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박스권이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말씀 워낙 잘해 주셔가지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약간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높은 박스권 장세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말씀해 주셨듯이 대형 이벤트가 조금 부재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별의 호재가 있는 강세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감과 연방준비제도 이 페드의 긴축 마무리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계속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은 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면 증시에 수급이 어느 정도 조금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증시를 좀 살려줄 수도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 인공지능 AI부터 시작해서 로봇 관련 주 그리고 또 지금 현재 2차 전지까지 일단 섹터가 이제 순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과열 구간에 들어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을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신규 진입은 거의 좀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이 수급이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반도체로 좀 섹터로 이제 수급이 조금 순환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관련 주들 OLED 그리고 MLCC 뭐 이런 섹터 관심 있게 보시면은 충분히 수익 좀 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위주로 보시되 중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관점에서 좀 짧게 보시는 것이 계좌 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신규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종목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신규 진입은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반도체와 OLED 관련 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난 주말 시장 잠깐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행 이슈가 좀 사그라드는가 싶더니 독일 쪽으로 좀 불길이 번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시완부터 좀 정리를 해 볼까요?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간단하게라도 좀 시왕을 정리를 해 드린 이유는 지금 같은 경우는 유럽 증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일정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 플러스 0.41%, 나스닥 0.31%, S&P500 지수는 0.56% 마감을 하면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럽 증시의 도발적 악재로 우리나라 증시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한 주다, 한 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분산 투자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 좀 리스크 관리를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분석했던 종목, 리뷰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 가져온 종목, 암호센스라는 종목 가져와서 또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지금 제가 한 격주로 지금 방송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한 다섯째 주 연속적으로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있어요. 가져온 종목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의 조금 흐름이 맞다라고 어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암호센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일단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차트가 이제 나올 겁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목표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한 13%, 14% 정도 수익을 좀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전에도 목표가를 15,500원을 단기적으로 잡아드렸는데 역시나 해당 구간 맞고 또 떨어지는 그림. 똑같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에서는 항상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해 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일단은 좀 올랐던 부분은 2차 전지 섹터 강서에 따른 충전 관련 충전소 관련 이슈로 제법 좀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용자 정서 상태 반응형 감정 케어 인공지능 AI 로봇 개발 이슈가 좀 존재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는 괜찮아요.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안 봐야겠죠. 제가 이제 추천드렸을 때가 좀 많이 눌러졌을 때 13일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눌러줄 때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반등 꾸준히 나왔는데 이 보존가를 14,000원까지 올려서 나머지 절반은 좀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실 없이 마무리를 짓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15,500원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수익 실현, 그다음에는 위에는 17,000원 라인까지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목표가 15,500원에서 17,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요. 투자에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럼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오늘은 이녹스 첨단 소재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반도체나 OLED 관련주들 이런 거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기업 설명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이녹스에서 IT 소재 부분이 인적 분할돼서 재상장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성 회로기판용 소재 및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를 개발하고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는 장비, 이 장비들을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중국 포함 다수의 해외 디스플레이 채널 패널 제조사로 공급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만큼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1월을 저점으로 가동률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주가가 우하향 추세로 내려오다가 반등 추세로 접어드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반등 구간에서 조금 우리가 올라타서 수익을 챙겨보자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도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2.5% 정도 오르면서 39,45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네요. 조금 아쉬워요. 저는 좀 더 눌러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장 초반에 조금 올랐다가 지금은 빠지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 오전장에는 급하게 매수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려도 바로 비중을 다 같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조금 분할로 들어간 다음에 장 막판에 그리고 좀 눌림목에 나눠서 매수를 해두시면 오히려 내 평당가가 낮춰지는 좋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일단은 최근 같은 경우에 기간에서 육거래 연속적으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우하향 추세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조금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차트가 나오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면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우상향 추세로 5만 7,400원까지 올랐던 종목이 그 다음에 다시 떨어져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회색 라인선, 이 중장기 입형선을 뚫어내면서 다시 우상향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일단은 단기 목표가 같은 경우는 4만 2천 원을 조금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4만 2천 원 꼭 메모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4만 7천 5백 원 라인이 2차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 부근에는 항상 절반 정도는 챙겨주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3만 4천 원 부근인데 일단은 말씀드렸지만 우하향 추세에서 반등이 나온 구간까지 깨지면 조금 더 하락 추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3만 4천 원 라인까지만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조금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눅스 첨단 소재 오늘 관심 정보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1차 목표가는 4만 2천 원 2차 목표가는 4만 7천 5백 원까지 제시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5번 연속 지금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번 정보 어떻게 될지 한번 다다음주에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